지금 두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들어가 있고 다음 주 오면 가단법이 하나가 더 들어갈 거예요 계속 그렇게 풀어대니까 자,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1번에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 동그라미 쳐봐요 믿음기 무허가도 주거용이죠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인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주, 누구?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적법한 주민등록이 될 수 있다 없다 세 번째는 기억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자가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같은 경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저당권이 5월 1일이고요 임차인, 인주를 갖춘 게 5월 1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은 날짜니까 그러면 여기 저당권의 5월 1일자 있죠? 이 5월 1일자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등기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차의 인주는 다음 날이잖아요 다음 날 0시부터니까 얘는 5월 2일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기준권리가 얘가 되겠죠? 경매가 되니까 그럼 얘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2번, 4번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직접 갑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한 거죠? 전차인을 한 거죠 그럼 얘가 누가 돼요? 간접점이자? 얘가 직접점이자? 그러면 여기 새로운 소유자가 나왔을 때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으려면 누구 앞으로 인주를 갖춰야 되냐고 묻습니다 누구예요? 전차인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전차인이 들어가거나 다른 말로는 직접 점유자 이렇게 들어가야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정답이 된 겁니다 5번 임차인이 임차금으로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급부 집을 비워주는 거 있죠? 이건 집행개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어요 쓸까? 여기다가 1번에 4번 2번은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번에 5번이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대답에 의해서 전체가 틀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서울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의 보증금이? 5억 3백 얼마? 8억 5천이면 상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죠? 9억이니까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10억이면 안 돼요 초과해버리면 환산보증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대학력이나 우선 면제권은 취득요건이고 전속요건이에요 언제까지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언제까지 전속요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3번의 의리 X건물의 일부를 아, 경과실이네 경과실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결국은 갱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갱신 거절 사유가 뭐뭐가 여덟 개 중에 3기 중과실로 뭐했다? 파손하는 거 대부분 철거 이 세 개는 애우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개는 애우셔야 됩니다 이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세 개는 꼭 애우나 해야 돼요 4번 의리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 얼마까지? 10년까지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을 뭐해서? 초과해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 요구는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이죠 여기 방해한 날로부터 3년인데 이거 3년은 맞아요 여기가 틀린 거죠 여기를 뭘로? 임대차 종료 1로부터 1로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3년은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됐고 이제 3번으로 와볼까요? 이 정도가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시험에 조건기한 이 정도 길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연습이니까 포인트만 잡아요 옳지 않는 거 여기 부정은 뭘로 가요? 틀렸네? 여기 무효로 바꿔요 1번이네? 3번에 1번 그럼 이거 4번, 5번 읽은 태가 나는 사람 있죠? 글자를 읽었다 그럼 틀린 걸로 하세요 답을 1번 했다 하더라도 아니 1번이 정답인데 굳이 2, 3번을 왜 읽냐고 시간이 그렇게 널널해요? 자, 나머지는 맞는 거네?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읽어도 되겠죠? 이건 옮겨가 있고 아까 우리 워크북에 이것도 옮겨놨죠? 써라고 했던 거 이건 없어요 설사약 맥인 거 혹시 기억날까요? 그럼 이것도 한번 갖다 옮겨놔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주지 말고 이것 정도 하나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13번인가 워크북에다가 갖다 적으면 되지 뭐 자, 4번 정답은 뭐였죠? 4번에서는 1번이 정답이에요? 네 4번은 1번이 정답이래요 자, 교환계약 나왔죠? 그럼 보충금 지급하기로 했죠? 그럼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따로 거쳐놔야 되겠네 그렇죠? 매매계약, 보충금이죠? 이게 뭐야? 가, 집, 을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5억짜리거든요 이게 3억짜리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5억하고 3억을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이게 미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럼 여기다가 얼마예요? 3억에다가 현금을 더 넣을 수 있다고 뭐 2억이야 1억 5천 좀 하겠죠? 얘도 마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5천 그러면 이 현금이지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이걸 보충금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럼 보충금을 지불하고 약속을 했죠? 그럼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이게 자, 쌍용 다 왔네?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지 그런데 혹시 예약 완결권은 뭘로 가? 호텔을 예약했잖아 그럼 프론트에 가서 저 왔으니까 열쇠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은 뭐냐고 계약이요 단독행위라고 써놨구만 제대로 맞힐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쌍무 계약 동그라미 이행상 결련성 동장병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 더 써볼까요? 쌍무 계약에서 존속상 결련성 잘 안 쓰는 건데 결련성은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행상 결련성은 동장병권 존속상의 결련성은 위험부담 교환계약은 낙성 분류식이죠 자 5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의 청약은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이다 확정적이다 그 다음에 2번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였네? 그럼 기존의 청약은 거절했죠? 그럼 뭘로 본다? 3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자가 대금을 완납했네 모두 그럼 과실은 누가 먹어? 매수인 매수인 그래서 이거 3번이 정답였네? 5번은 3번이 정답 4번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승낙을 거절하면 계약 자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승낙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승낙을 한다 하더라도 얘는 뭐가 돼? 얘는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청약이에요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 쌍방에 균분하여 부담한다 균분부담 6번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뭐한다? 철회의 자유를 유보했죠 그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 여기 쳐볼게요 승낙 기간을 정했다 청약 3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 그럼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그 기간 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당 기간 내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4번 동일한 동그라미 상호 교차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 양 청약 도달할 때 먼저 발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은 언제예요? 안때가 아니라 그 사실이 있을 때 자 5번이 정답이 있네요 6번 거꾸로 가는 거예요 5번 자 그 다음에 7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상 어디만? 원시죠? 그렇죠? 규정하고 있다 후발적은 규정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배상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전이고 플러스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3번 7번에 3번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적네 그럼 뭘로 가야 돼? 담보책임으로 가야 되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모를 수 없다 이게 5죠 담보책임이니까 수량부죠 부당파기, 동그라미, 불법행위 여기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계약 체결상 한 번 신경 쓰셔야 되고 8번에 동시의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저당권 말소하고 변제는 동생관계가 있지 않다 2번 동생관계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 계약이네 별개 계약은 특이하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특이하게 있다 없다 없어 없으면 동시가 나올 수 2번이 정답이네 3번 어디 동그라미? 이행불농 손해배상으로 바뀌더라도 이행불농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동생관계 4번 무효동그라미 치손동그라미 하나 더 쓴다면 해제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5번 저당권에 여기서 보니까 볼 것도 없네 매매계약이 그냥 눈에 띄어버리는데 저는 그냥 매매계약 보이면 읽을 필요 없어요 동생관계 있다 없다? 있다 9번 동시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행불농 보이죠?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동생관계 있다 2번 무효 끝터리 동생관계 있다 그다음에 변제 여기 담보라는 거 보여요? 담보는 돈 빌린 거죠? 그럼 변제가 먼저 들어가야지 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저당권 돈 빌린 거잖아 그럼 변제가 먼저 들어가야지 동생관계? 안 돼요 얘도 3번이요? 네 9번에 3번 1분도 안 걸려요 그것만 알면 나머지 보면 알 것 같고 10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 됐네요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로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다음 중 틀린 거 자, 집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양 당사 책임 없네 그럼 뭘로 가죠? 재무자 위험 부담 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의뢰 과실인데 그럼 뭘로 가야 되죠? 채권자 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채권자 지체네 그럼 같은 거네 문꾸면 되겠네? 3, 4번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럼 빨리 풀어 그럼 뭘로 가요? 갑은 을에게 아니, 그게 어떤 건지 포인트를 알면 금방금방 답이 보여요 항상 동그라미 치는 것을 가지세요 키워드를 그럼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왜 풀리는지 아시죠? 워크북에 다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크북을 봤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보니까 그 문장이 봤거든, 기억이 잊어먹기 전에 모았잖아요 적금을 한 거야? 예금을 했으니까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채권자 지체 중에 쌍방이 책임 없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있어, 얘 같다니까 얘 있다 얘도 보여? 있다 채권자 지체, 같은 질이네? 그럼 뭐예요?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 얻은 이익이 뭐야? 보상금이나 보험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10번에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또 워크북하고 비교를 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빠져 있으면 거기다 뭐라고요? 늘아이 말이지 하나씩 하나씩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Abs습니다 1 pas 3 2 3 4